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는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혈관을 통해 뇌로 올라가 뇌에 쌓이게 됩니다. 감각운동, 사고 등 복잡한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 뇌세포를 파괴하거나 연결이 끊기면서 치매를 일으킵니다.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것은 치매로 되기 3년에서 5년 전에도 이미 쌓인 상태라 평소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두개골 뇌수막, 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뇌를 보호하고 뇌의 대사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척수액의 양은 평균 150ml지만 하루에 450에서 500ml의 뇌척수액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450에서 500ml의 뇌척수액이 어디로 배출되는지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혈관연구팀이 뇌의 아래쪽 림프관을 통해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뇌척수액의 배수구 인생입니다. 나이가 되면 림프관의 배수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뇌의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쌓이게 되고 결국 이 폐뇌척수액이 쌓여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뇌에서 나온 폐뇌척수액이 이번에 발견된 뇌막 림프관을 통해 배출되고 목에 있는 200에서 300여개의 림프절에 모인 뒤 전신순환계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턱 및 목 부위를 마사지해주면 뇌척수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간단하게 아침 저녁으로 10분에서 15분간 턱 및 목을 잡고 어루만지면 됩니다. 나이 든 노년일수록 턱 아래 목의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외에도 간단한 치매 운동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협응체조인데요. 손협응체조에는 총 7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8세트 2번씩 하시길 바라며 가볍게 따라해보시고 치매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손가락 움직이기인데요.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여줍니다. 두 번째로 손탈기로 양손을 가볍게 털어줍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차이나게 접기인데 한 손에 한 손가락을 미리 접어둔 채로 양손 손가락을 차례대로 접어줍니다. 손가락을 접는 순서가 엇갈리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초반엔 어려운 동작이니 잘 안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먹 쥐고 펴기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줍니다. 주먹을 쥐실 때 꽉꽉 쥐시면서 손바닥 끝까지 자극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바닥에는 심장 및 폐와 관련된 혈이지나 심혈관 및 내장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엇갈려 주먹 쥐고 펴기입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번갈아 해줍니다. 여섯 번째로 손끝 박수인데요. 손끝을 부딪히며 박수를 쳐줍니다. 손끝에는 눈과 코혈이 있어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사이 박수입니다. 손가락을 크게 벌려 손가락 사이가 맞닿게 박수를 쳐줍니다. 손마디를 부딪히면 심장과 기건지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늙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 뿐만 아니라 시력, 청력 기능까지 떨어지는데요. 프랑스 연구진이 10년간 45에서 70세 성인 7천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어휘력,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45세부터 뇌가 늙기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노화가 만드는 대표적인 질환 치매는 살면서 걱정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아포이 유전자 때문인데 아포이 유전자는 나쁜 단백질을 쌓아 뇌세포를 빨리 죽이는데 안타깝게도 아포이 유전자는 대물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 발생률이 15에서 19% 높고 이란성 쌍둥이가 환자일 경우는 40%, 일란성 쌍둥이가 환자일 경우에는 84%에 이릅니다. 때문에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혈액검사, 구강세포검사 등으로 치매의 유전자 유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 치매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림프절 마사지 방법과 손가락 운동으로 뇌 노화를 늦추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쓰는 작업으로 뜨개질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뇌라고 불리는 손의 감각과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뜨개질은 손의 감각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손으로 운동을 해서 뇌를 자극하게 되어 뇌 기능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뜨개질을 못하거나 뜨개질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손가락 이어달리기 운동도 좋습니다. 왼쪽 엄지와 오른쪽 검지를 마주댄 후 손목을 돌려 왼쪽 검지와 오른쪽 엄지를 마주댄고 밑에 마주댄 왼쪽 엄지, 오른쪽 검지를 뗀 후 다시 올려서 마주하게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뜨개질이나 손가락 이어달리기를 많이 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상승되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낙천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천적인 분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비관적인 분들보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여 자신과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몸과 정신이 스트레스에 대한 작용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뇌세포가 수십만 개 파괴되며 짜증을 자주 부리면 산성체질로 변하여 몸 전체가 병을 얻는 원인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면 치매에 걸리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만 타고난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지 않은 분들은 심리적 훈련을 하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바꿀 수 없어도 생각, 습관, 가치관, 태도를 조금만 바꾸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코르티솔은 적정량으로 분비되면 체내 혈당과 신진대사를 높여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될 경우 뇌에서는 고도의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 감정 조절을 하는 편도체의 문제가 발생되며 심지어 기억력 문제가 발생하여 심해질 경우 치매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적절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이 없다면 다크초콜릿을 드셔보세요. 다크초콜릿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압까지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뇌에 좋은 식품 섭취 및 구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요. 틈틈이 물을 자주 마셔주며 뇌에 영향을 주는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고 기억력 증진,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각종 비타민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채소와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두부, 청국장과 같은 콩류와 계란, 멸치 등을 기본 식단으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 식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치아 건강은 치매 예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의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턱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고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씹게 되면 귀밑쌤의 파로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의 신축성이 높아지고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해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